반갑습니다. 광애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애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보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아이고, 광고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원석이 다이아로 지금 바뀌어놓은 펜시칼라의 다양한 포항에서 발견된 공룡이 원소스인 다이아몬드 종류입니다. 관련된 학술적이거나 논문이나 뭐 이런 건 찾아보시고요. 앞에 있는 데이터에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면 댓글을 다실 때는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입히는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하게 안에 그걸 찾아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알려달라고 말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저 위치 다 알려드렸고 영상이나 블로그에 자세히 이전 데이터를 찾아보셔서 보시면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오시는 분은 제가 안 봤고요. 미리 한 10일치가 예약이 다 되어 있어서 계속 그렇게 돌아갑니다. 요새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부탁드리고 워낙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만져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원소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동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찾아온 원소스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싹 빼돌려서 서울 종로 쪽하고 연결시켜서 팔객 그리고 외국까지도 밀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도 지금 몽타주도 지금 오픈이 다 됐는데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미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서 사기 보고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전대로 열린되지 말도록 경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오돌이 해수욕장에 있는 돌들은 플랜카드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지 말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치어들의 산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돌이 해수욕장에선 다이아몬드가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개 그거는 오돌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아시고 왜 그런가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 색깔이 좋은데 옷공룡이 많으시네요.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망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이아가 아니더라도 또 입은 기회를 해가지고 다이아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이것을 피해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이 많은 곳에는 다이아가 없다는 것을 또 알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먼저 이제 수금을 해드릴게요. 제일 궁금한 건 이 두 개라고 하셨죠. 이 개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깨트려 보셨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이아가 아니네요. 그런데 경도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경도가 많이 올라와서 좀 아쉬워요. 아쉬웠습니다. 경도가 올라왔는데 한 팔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되게 아주 야문데 보시는 것처럼 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깥이 이렇지만 안이 이렇게. 얘는 이제 옥공룡이에요. 옥공룡인데 다이아로 들어오다가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갔어야 했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압력이 좀 못 미쳐졌다. 그리고 시간과 압력이 못 미쳐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안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턱이 없죠. 가능합니다. 자 탈락하고 네 이것도 옥이에요. 옥공룡이에요. 이거는 기본 정연적인 석영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나갑니다. 나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옥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옥이에요. 쭉 나가요. 이것도 당연히 얘는 이제 뼈가 아직 남아있는 옥이에요. 뼈 성분이 남아있는 옥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야무샄입니다. 그런데 다이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두 개는 같은 과예요. 같은 종이. 얘도 같은 종이. 얘는 뼈 하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건데 이제까지 몰랐던 거죠. 무조건 화산활동에서 석영맥을 통해서 그런 것에 의한 일부일 것이다. 그래서 그게 달아서 저렇게 됐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치질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공룡 무덤을 발견하고 매장지를 발견하고 그게 돌아서기고 3D 입체를 하고 석회하면서 묻혀서 그래서 그게 형태로에 의해서 딱 천서히 압력과 에너지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옥도 변하고 다른 종류로 바뀐다. 다이아사우도 있다. 즉 중간 과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중간 과정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옥으로 바뀐 건데 뼈가 옥으로 된 거예요. 요것도 화산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화산활동 플러스 공룡.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 옥공룡이에요. 이건 다 옥공룡 밭입니다. 네 이것도 옥공룡. 이쁜 옥공룡이네. 이거 옥공룡이에요. 아 이것도 밀리긴 한데. 네 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원소스에요. 공룡 원소스입니다. 이거 경두가 좀 나가요. 구입니다. 얼마 전에 이걸 갖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이제 어디 쪽에 있느냐 하면 요것도 공룡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이아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는데 얘는 안 넘어가죠. 제가 이것이 넘어가는 걸 못 봤어요. 희한하게 여기서 멈춰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데 딱 1점 몇 프로가 2% 단위 1점 1% 단위 1점 몇 프로가 뭔가가 모자란 부분이에요. 뭐지 그 성분이 두 개인데 두 개가 모자란 거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로 안 돼. 얘는 지금 약간 들어와서 물고 있는데 약간 물고 있는데 그래도 찌다가 찌다가 좀 물고 있어요. 석회 암과 플러스 알파인데 보세요. 물고 있어요. 물고 있으니까 다이아로 약간 들어오면서 또 안 들어오고 있고 안 들어오고 약간 물고 있어요. 얘가 이 부분이 좀 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물고 있으니까 들어와요. 이 부분 딱 들어 올라가요. 근데 이 밑에는 안 들어가요. 이런 게 이제 기본 다이아 싸우의 특징이. 얘는 이제 태생이 이 같은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틀리네. 여기 이 근처 아닙니까 이 밑에는 안 알려주던데 이건 다른 지역 맞죠. 제가 느낌이 봐도 다른 지역이라는 거 알죠. 딱 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건 딱 여기 물고 있어요. 이건 다이아고 이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이 부분만은 다이아인데 조금 하품 다이아. 맑지도 않고 그러시네요. 아쉽습니다. 노란색 계열인데 노란색 계열인데 조금 이렇게 노란색 계열이거든요.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다 아쉬워요. 좀 굉장히 아쉬운 녀석이에요. 이거는 조금 데이터를 써보십시오. 이 부분 머리통 뒷부분은 다이아 넘어와 SIC가 들어왔어요. C쪽은 아직 올려면 한참 멀어져요. 이건 두고 옥공룡이에요. 얘는 같은 과예요. 이건 더 같은 과들이에요. 거의 같은 종류의 요거는 같은 곳이에요. 이건 다 뼈가 이런 거는 실제 공룡이나 죽은 다른 지체들 예를 들어 갈매기나 다른 어떤 천둥오리나 다른 어떤 종류의 동물의 뼈들이 머리통부태가 다양한 뼈들이 이렇게 옥화되면서 생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이아로 넘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얘는 아케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케이드로 해가지고 이쁜데 이 둘 중에 선택하면 사람들이 100% 이게 이쁘다고 하면 와 이것이 특이하다 이렇게 수석가치가 있다 이리 나옵니다. 그죠? 맞죠? 맞는 말이니까 이 아케이드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 갔더라 어디 갔더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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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투명도가 이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두 컷 차이예요. 얘와 얘가 두 컷 차이인데 그 두 컷이 굉장히 큽니다. 그중에 하나는 압력도 있을 거고 미생물도 있을 건데 그 사이에 아주 세부적인 게 이 두 컷이 2만 원과 20억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 사람 여러분은 그것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 두 컷을 위해서 엄청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두 컷 별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만한 사람이고 저는 이 두 컷을 잡기 위해서 40년을 보낸 거거든요. 뺑뺑이 돌다가 40년 걸린 거예요. 저 모세가 40년 걸렸다던데 여천 자, 여기에 어, 요거를 요거는 옥이에요. 네. 자, 여기 그리고 얘도 돌멩이랑 옥이랑 섞여 있어요. 자, 여기는 옥이고요. 여기는 돌멩이에요. 그럼 이제 요쪽 부분은 이제 뼈 부분이 있어요. 뼈와 돌멩이와 자, 여기가 뼈죠. 그 다음 얘는 옥이에요. 옥과 뼈와 돌멩이 세 개가 업혀있는 아주 재밌는 요새 요게 이제 지질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죠. 요거 굉장히 이제 설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렇게 이건 욕심이고 안될까요? 압력 강한 거 아닙니다.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와 보이시죠? 갖고 싶은 생각들죠? 입에다가 눈에다가 아구 딱 정연적인 공룡이고 특이한 걸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이구 이게 지금 경도도 좀 높고 잠깐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야, 다이아 1부가 나온다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다이아 싸우겠네. 이거 다이아 싸우 중에 지금 제법 중상급에 해당되는 녀석인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또 이제 가치가 경제 가치가 또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런 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녀석들인데 이거 둘리 진짜 둘리 공룡 다이아가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여러분도 보면 너무나 와, 공룡 같다는 느낌 안 들어요? 이게 같다는 게 아니고 인제 공룡이 맞아요. 이게 표피까지 보입니다. 자, 이 표피 보세요. 가죽 표피 막지 비늘처럼 고기 비늘처럼 이런 파충류지 저정적인 비늘이 있고요. 여러분, 이게 이게 와, 눈토덩이 이빨 생긴 것도 보세요. 어찌 이렇게 비슷할까 할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재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옥공용이에요. 이건 차돌이고 이건 차돌이고 자, 이제 차돌을 이건 차돌입니다. 이건 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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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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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으로 먼저 만져 이건 옥이에요. 뼈가 옥화된 거예요. 자, 요건데 어, 요 녀석 야물다. 요, 야문데 어? 요, 야물다. 어? 아, 이게 들어갔다. 요, 요 부분 들어왔어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쵸? 두 단계 올라가요. 두 단계. 딱 보면 이보세요. 두 단계. 어, 이건 정확한 다이아예요. 이건 분명히 모이사나이터가 나가거든요. 이보세요. 모이사나이터가 싹 지워져요. 이렇게 싹 힘을 주었는데 얘는 다이아가 맞고 이 부분은 근데 여기는 조금 금이 가요. 그러면 여기는 약해요. 약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보세요. 안 올라가죠. 손이 아니, 내가 누가 보면 신기하다고 하죠. 장난한 거 아니겠냐 뭐 속이는 거 아니냐 했는데 맞다. 그 말이에요. 요 부분은 맞아요. 요 부분은 확실히 딱 눌러보면 엄청 야물어요. 여기가 딱 보면 근데 요 밑에 아까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요 부분은요. 약해요. 요 부분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요거는 다이아 싸우예요. 다이아 싸우고 하나 나왔고 다이아몬드와 싸우 요거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시면 이건 못 올라가요. 이거는 아니에요. 차돌, 차돌, 차돌 얘도 차돌이고 차돌, 차돌, 차돌이에요. 얘도 차돌이에요. 이빨에서 놓은 차돌 마찬가지. 얘도 차돌 잠깐만 잠깐만 얘도 조금 여기가 물려있네. 살짝 물려있어요. 이건 아니다. 결론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두 개 조금 놔두고 얘는 두 개를 좀 놔두고요. 얘는 조금 가치가 있고 경제 가치를 논한다면 얘가 조금 그렇게 크기 비싸지는 않고요. 그냥 뭐 이 정도면 한 돈 100 정도? 투자 가치는 있는 거예요. 본전은 뽑으셨네요. 본전은 뽑으셨어요. 이미 본전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는 조금 올라가요. 이건 천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이건 마케팅하기 나름이에요. 얘가 조금 물려있어요. 얘가 물려있네. 한번 봅시다. 얘가 다이아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나가 나왔네. 다이아라 하나 나왔어요. 이거 하나 나왔네. 이거는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가 나왔어요. 이것도 조금 다이아맞아요. 다이아맞아요. 굿. 잠깐만 그런데 한 번 더 혹시라도 아 이거 다이아라 싸우다. 이래 에이 금이 간다. 다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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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다이아라 만지는 촉감이 한 번 봐도 부드럽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고 여기는 야문데 여기는 야문데 얘는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의미를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양쪽을 표피해 그런게 다이아라 다이아라 두개나 얘가 질이 좋은 다이아라 커팅하면 한 10캐라 짜리 나오는 이쁜 저거 귀걸이 하면 괜찮겠네요. 이거는 옷 같은데요. 이거는 해파리가 굳은 것 같은데 뼈하고 섞여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해파리 안 올라갈 거예요. 굳어있는데 얘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보세요. 안 올라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해파리가 단단하게 굳어서 찐 거예요. 근데 탄소함량이 좀 적은 쪽으로 해가지고 아쉽게 자초돼가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해파리가 돼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겉은 엄청 야문데 탄소함량이 좀 떨어져요. 다이아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다이아사우도 아니에요. 다이아사우는 이거고 이거는 다이아사우가 맞아요. 이제 이거는 마지막에 한 번도 하고 이거는 그냥 옥이에요. 이거는 화산활동에 생긴 절행적인 옥이에요. 이건 그냥 공용하고도 관련이 없는 그냥 옥이에요. 자 이거는 다 끝났고요. 자 이거 질이 좋은 거 다이아사우가 한 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거 하나가 그래도 한 그래도 한 300 300짜리 하나 나오고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커팅을 하나 해놓으면 그래도 이쁜 하나 좀 보석 하나 이건 보석 가치가 있어요. 얘는 별로고 얘는 보석 얘는 보석 가치가 그래도 5K에서 10K짜리 하나 나올 거예요. 투명도 좀 이거 하니까 자 문제는 이거예요. 다시 얘가 이게 딱 보면 얘가 눈 맞아요. 눈두덩이 딱 이렇게 돼 있고 눈두덩이 눈알이 박혀있고 입이고 아구고 아구고 코찬등 딱 여기 코찬등이 콧구멍 이 정도 있는 녀석이고 이거 전형적인 티라노사우루스처럼 60공요 레벨 한 세 그룹 중에 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걔가 파충류처럼 이렇게 딱 그 급절이 이렇게 돼 있는 옥공룡이에요. 대한민국 공룡이 낙원이란 게 이제 됐고 이때까지는 몰랐던 사실 이번에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급 관심이 많아졌죠. 돌하석인데 예전에는 뼈만 뼈하석만 보고 이제 물리적으로 했는데 이제 형태나 성분 뼈 성분 석회암 성분 이런 걸 이제 조사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지질학과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추세죠.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쫓겨나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뭐 대한민국 다이몬 안 나온다고 그게 무덤이에요. 모양이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매도하는데 그건 큰일 실수하는 거죠. 벌써 전구가 2톤이 넘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천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오늘도 지질학과 와가지고 충격받고 갑니다. 이제 얘가 지금 다이아 싸운데 다이아 싸운데 이거 다이아 싸운데 물고 있다. 이게 느낌이 탄수압량이 이게 바깥을 딱 해도 바깥을 해도 야는 다이아라 불러도 다이아라 불러도 될 만한 녀석이네. 야 탄수압량이 많아 시가 많아 얘는 시가 많다. 경도도 약간 나오는 조금 모자란 듯한 모이산아이티 9점이니까 같이 나가지 같이 나가고 있고 사파이어는 사파이어는 어떤가 사파이어가 같이 나가는구나. 사파이어 나가니까 같이 갈리네. 이거는 딱 구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이아 싸우라고 말해야 되고 다이아 싸중에서 형태와 질을 갖고 있는 아주 상컵에 해당되는 다이아 싸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이 자체를 커팅 안 하고요. 이 자체를 각만 내고 가지고 있어도 이거 살살 나올 것 같네요. 내가 사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목구비 확실하면서 경도가 9에서 9.1 정도 되는 다이아 싸우 축하드립니다. 얘는 이제 재화로서 아주 좋은 멋진 걸 하나 갖고 이목구비 얘는 눈이 눈하고 입이 그냥 딱 자기 공룡이다 라고 하고 딱 말해주는 윤리보다 포스가 좋은 약간 약간 녹색 계열이면서 약간 야는 좀 육식공룡 중에도 완전 족보이 있는 게입니다. 이상광역보습 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 앵두금 성분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확대 한번 시켜줄게 피부스킨 피부스킨 남아있어요. 여기 보세요. 콧잠는 그대로 입 그대로 남아있어요. 콧구멍도 다 남아있어요. 보이죠? 눈뚝 확실히 그동안 눈을 많이 관찰했기 때문에 이게 눈이라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